안녕하세요. 모델 김오한중입니다. 지금 입은 착장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립렌 소재로 되어있는 자켓과 팬츠여가지고 한여름에도 입을 때 부담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자켓에 비해서 아웃포켓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되게 빈티지한 무드와 아니면 소재감이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재밌는 포켓 디테일인 것 같아요. 아웃포켓 자체의 느낌이 약간 캐주얼하면서도 아니면 워크웨어 느낌이 되게 빈티지하게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, 많은 분들이 이렇게 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베일 색깔 컬러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약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컬러 배색이 잘 들어가 있어서 크게 부담 없이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단존 디테일이나 아니면 큰 배색의 디테일만 없다면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